일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역시 가장 적응한 것은 대통령 해외 순마와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지금 비속어 논란도 파장이 굉장히 심한데 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 대통령께서 해외 무대에 나가셔서 욕설 파문이 있었던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고요. 대상이 누구였든 혹은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빠르게 유관 표명하시던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국민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해프닝으로 치부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굳이 이런 부분들을 전국의 여러 가지 야당과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든지 혹은 또 지칭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언론사와 싸운다든지 혹은 또 한미 관계를 더 약화일로로 가게 하는 이런 식의 행동들은 사태를 좀 수습하고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확대시키고 확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.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세 달 만에 정말 3년 같은 국정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러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요. 그런데 지금 1일 1위 사고하면서 7일간의 외교 순방이 정말 많은 해프닝을 또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. 어제되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책임감 있고 갈등을 좀 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